오 몇 명이야 첫 드라마 첫 출연 태어나서 처음 그 주민 분들하고 같이 서가지고 하는 신이라서 걱정하지 말고 야 그리고 대본이거든 한 줄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라 오케이 최선을 다해라 진짜 오 진혜성 배우님 대박 근데 대사가 저거 한 줄이었어요? 니 지금 한 줄 들어가기가 얼마나 이쁘지 아 한 줄도 대단한 건데 심지어 녹색 검색창에 아쉬 두리안을 치면 시대 속이 떠요 어머 출연자에? 어머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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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부럽다 개발팀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서울말 잘 안 되니까 자주 좀 모셔도 되죠 이건데 자주 좀 모셔도 되죠 아 모시도 모시도 됩니까 자주 좀 모셔도 되죠